여자친구가 집에 왔어요 엄마, 우리 크레벳을 구입했어요 저는 이미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벳을 구입할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장난감 저는 오늘 새우를 잡아왔어요 이게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파는건데 시몬키 새우라고 애완용 바다새우 키우기라고 있는데 재밌을거 같아서 사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오우 집 이렇게 이거 밥숟갈 그리고 산소, 스포이드 이렇게 해주는거고 이제 한번 설명서가 있는데 한번 설명서를 읽어볼게요 물을 갈아주면 안된대요 이거는 이제 매일 이거를 뭐 이렇게 매일매일 뭐 하는거야? 며칠 있잖아? 이거 죽을때까지 계속 빨리 죽어 3달만에 이거는 시몬키 먹는거 밥 알 이거 알이요? 진짜 알이요? 진짜 알이래 진짜 알 말도 안돼 미지근한 소돗물을 넣어주고 1 플러스 2 오븐을 전부 넣고 먼저 넣을때까지 계속 섞어줘야돼 이렇게 섞어 섞어 그래서 물을 갖고 올게 이제 한번 물이 미지근해졌으니까 4분에 4만큼 1으로 넣어주시고 미지근할 때까지 1만큼 1,2,3 이렇게 세가지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십니다 이거를 다 넣어줄게요 다 녹을때까지 잘 섞어줄게요 색깔이 이상하다 검정색깔이 알인거 같아 검정색깔이 알인거 같아 1분간 들어올주래 이 색깔이 점점 아까면 색깔이 원래 불투명인데 진짜 투명해지겠잖아 짜! 그치? 바닷물이야 바닷물 응 바닷물이네 이제? 한번 이제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제 조금 더 넣어줄게요 вот такие игрушки продают в Корее можно вырастить дома каких-то цыплят 그리고 먹이는 이쪽에도 넣어주는 креветок жуков все что угодно и все это продается в обычных магазинах 이제 낮은 운동 운동이 중요합니다 мне кажется детям это ниче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ее чем такой вот эксперимент да? мне такое в детстве 이제 이걸 이거를 이거를 조금 해 줘야 돼 спо이더를 조금씩 조금 훨씬? 네, 이건 물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에서 8일 지나면 태어난대요 신기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많은 알 중에 다 진짜 태어날지 궁금하지만 태어나겠죠? 여러분들 이제 태어날 때까지 같이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안녕 прошлая неделя вот такие креветки у нас плавают кроме как под микроскопом их не разглядеть с такими пива точно не попьешь ну я думаю они еще подрастут но немного очень мизерные очень мизерные и и и и и и и